예 의회 연설 카운터입니다 원주 의회 인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작동하는 방법을 보시죠 4번 스위치를 내려 주시고 이게 멈춤 입니다 그 다음에 예 요걸 눌러주시면 요건 10분 입니다 예 10분 전체적으로 세팅이 됐구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분단이 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억 스위치를 누르시고 출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이 너무 기니까 1분으로 다시 세팅하겠습니다 일단 멈춰 놓으시고 자 요게 이제 초기화입니다 0을 만드는거죠 0 만들었죠 자 요게 1분 됐죠 그 다음에 기억 그 다음에 출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되나 보시겠습니다 4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평소에는 카운터로 수지만 이제 연설이 끝나시면 시계로 전환합니다 시계가 되어있죠 5시 4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설하실 때는 에 카운터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기화가 돼서 카운터를 하고 이제 연설이 끝나시면 에 시간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초 남았습니다 20초 남았을때 다시 어떻게 1분 카운터를 다시 들어갈 수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10초 남았는데요 보시겠습니다 10초 전 5초 남았구요 예 0이 되니까 다 멈췄습니다 이제 연설이 주어진 시간이 끝난 겁니다 다시 1분 하고 싶으시면요 자 요 스위치를 내려 주시고 그 다음에 기억 버튼을 누르십니다 그럼 똑같이 1분이 됐죠 자 여기서 출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연설 아 카운터 타임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